일정한 공연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일정한 공연 일정한 공연 한 번 더 갈게요 일정한 공연 일정한 공연 일정한 공연 일정한 공연 구우샤 안 받아주냐? 어? 어. 어. 뭐 했어? 나 못 봤어. 아니다. 제가 악보 확인하는 거 악보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게 돋보기 끼면은 옆에 안 보여 아 진짜? 이게 부리지 않았어 뒷서션 소리가? 아이 그래도 열심히 하신 거야 왜 그래? 선생님한테 아 이거는 삭제해 주십시오 삭제 부탁드리겠지 카메라 켜진 줄 모르겠지 너무 존경하고 카피 엄청 많이 했거든 노연이 오빠? 아니 이게 저기 노연이 오빠 아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저게 돋대는 되게 그랬어 오빠?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열심히 쳐야지 열심히 했군 자 저기로 가겠습니다 어 네 저기로 가자 인탈론으로 그리고 내가 공감기를 살짝 줘도 될까요? 네 너무 열심히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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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 안 돼 레트로는 알겠어요 대충 해야지 그래 널널하긴 해 너무 쪼쪼하잖아 지금 타이트하고 빠밤 바라밤 이거 아니라니까 응 이렇게 어 내가 한음 더 넣었어 그러니까 이거 왜 한음을 더 빼셨지? 이거 더 들어갈 때는 아니야 대박 없어서 좋아 이것도 약간 창피한 건데 큰일 났네 그러니까 어플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 이렇게 하셨거든 어 근데 꽤 좋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실체를 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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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더 안 나와 됐어 됐어 아 이게 이걸로 이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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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